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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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앞에서 경혜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하며 사랑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떼어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명을 버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따라 일어난 주의 교회 일어난 주의 교회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명을 버는 자 그명을 버는 자 일어난 주의 교회 일어난 주의 교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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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난 주의 교회여